이번 시간은 상설 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1번, 기본 작업의 고급 필터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고급 필터 문제를 보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IE셀의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실 겁니다. 같은 필드명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조건이라고 필드명을 임의로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는데 항공편명이 숫자가 아닌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다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 먼저 제시된 함수 not은 조금 있다 쓰고요. is number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시고요.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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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입력하시면 세 번째 is number라는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값이 숫자이면 true 값을 돌려줍니다라는 함수의 설명을 보실 수 있어요.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문제에서는 항공편명이 입력된 d3셀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현재 d3셀은 숫자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항공편명이 그래서 true 값이 아니라 false라는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항공편명이 숫자가 아닌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쓰셨던 함수 앞에다가 다시 한번 부정하기 위해서 not이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뒤쪽에 그냥 가로만 닫아주시면 돼요. 조금 전에 구한 그 결과 true false에 반대로 표시하겠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false가 나왔는데 이제 그거를 부정했기 때문에 반대로 표시해서 true라는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작성해 놓으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만 추출하도록 하겠는데요. 항공월 하나 선택하시고 두번째 항공편명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 그 다음에 여객함을 선택합니다. 4개의 필드를 선택하셨다면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i6셀에다가 i6셀에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컨트롤 v 눌러서 붙여 넣기 합니다. 데이터에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4개의 필드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추출할 필드명을 작성해 놓으셨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범위가요. a2부터 g32 영역인 맞습니까? 라고 깜빡깜빡합니다. 네 맞습니다. 조건 범위는요. i2부터 i3에 작성해 놨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하셔야만 복사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데 복사 위치 오셔가지고 4개의 필드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라고 우리 i6부터 l6 영역에 작성해 놓으셨던 필드명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하시면 네 숫자로만 되어 있지 않고요. 문자와 숫자로 조합된 항공편 이름이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서 작성을 하는데 위쪽에 있는 제목을 포함하지는 않죠. 그래서 문제에서 a3부터 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a3부터 g32까지 영역을 선택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이 있고요.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합니다. 수식을 작성하는데 한계 규칙으로만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write와 is order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은 항공월에 뒤에 두 글자가 홀수인 항공월이에요. 항공월에 두 글자를 추출한 다음에 그 데이터가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는 입력하시고요. isodd 입력하시고요. 값이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볼 건데요. 어떤 값이 홀수이냐면요. write 함수를 통해서요. 함수는 조건부 서식이 입력할 때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소문자 넣으셔도 되고 대문자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항공월이 입력된 c3을 선택하되 c열에 있고요.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f4를 한번 두번 누르셔서요. c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 달라지겠습니다. 라고 열만을 고정하시고요. 그 다음 뒤에서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e라고 입력하시고요. write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다시 한번 가로 닫아주신 다음에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해서요. 문제에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대해서 행 전체의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 그 다음에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홀수 5, 3, 5, 7 네, 3, 5, 7에 해당한 월에는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필터 5점, 조건부 서식 필터 5점 문제에서 10점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째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를 이용해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A2부터요. G32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범위를 지정하셨다면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을 클릭하시고요.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인쇄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작업하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페이지 설정 옵션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시트 탭을 클릭하신 다음 반복할 행이 오셔서 매 페이지마다 이 행의 데이터를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행머리끌 2를 선택해서 반복할 행의 제목을 선택합니다. 다음 두 번째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되도록 여백 탭을 클릭하셔서요.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로와 세로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래쪽 가운데 그렇다면 머리끌 바닷글로 가야겠네요. 아래쪽이니까 바닷글 편집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아래쪽 가운데라고 하니까 가운데 구역에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 페이지 번호가 인쇄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있는 아이콘 모양 페이지 번호 삽입 클릭하시면 돼요. 페이지 번호 삽입 입력하시면 이제 페이지 인쇄했을 때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서 인쇄가 되실 거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다음 16행부터는 두 번째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페이지 나누기를 실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16셀이나 B16셀 선택하시면 돼요. 16행부터는 다음 행에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16번째 행 아무셈 하나만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나누기 클릭하신 다음 페이지 나누기 삽입 한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16행이라고 하면 김포부터 시작한 내용이네요. 7월달 김포네요. 우리 파일에 가셔서 인쇄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현재 1페이지라고 되어 있고요. 1페이지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 맞춤 가운데 맞춤이라 정가운데로 해서 가로, 세로의 정가운데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 2페이지 가시면 두 번째 아까 김포의 7월달 데이터부터 두 번째 페이지로 인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페이지 번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까지 작업하셨다면 다시 한번 화살표 눌러서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로 돌아오시고요. 이제는 기본 작업 작업 내용을 3개 다 살펴보셨어요. 다음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일과, 바로 왼쪽에 있는 신청일과 구독기간을 이용해서 F3부터 F30 영역에다가 구독 완료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독 완료는 신청일에서 구독기간이 지나기 한 달 전까지로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독기간은 연 단위, 앞에 1, 2 입력된 건 연 단위래요. 1년, 2년 구독했습니다. 라는 표시인 거고요. 만약 구독기간이 1년이 경과했다면 1월 15일날 1년이 경과한 한 달 전이니까 12월, 12월 호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을 하시면 되냐면 텍스 함수를 통해서는 몇 년 몇 호로 라고 작성을 하실 거고요. 일단은 날짜로 만들어 볼게요. 이 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요. 이 데이트, 지정한 날짜의 전이나 후의 개월 수를 나타내는 날짜의 일련번호를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선택하고 더블클릭을 합니다. 첫 번째 스타트 데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할 날짜는요. 우리는 D3에 있는 신청일로부터 몇 개월이 경과한 구독기간이 연단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왼쪽에 있는 구독기간에 곱하기 12를 하면 12개월이 경과한, 1년이 경과한 2 곱하기 12라면 2년이 경과, 24개월이 경과한 데이터에 한 달 전을 구하실 거에요. 한 달 전을 구하실 거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를 탔습니다. 물론 좀 더 구분하기 편하기 위해서 구독기간 곱하기 12개월을 곱하는 걸 가로로 묶어 주셔도 되고 뭐 가로로 묶지 않아도요. 곱하기 연산을 먼저 하기 때문에 곱한 다음 마이너스 1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날짜로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물론 우리는 확인할 수는 있죠. 셀 서식에 가서요. 그 다음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 살짝 화면을 크게 쓸 때 그게 쓸 때 2022년 1월 7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다고 하면요. 2023년 1월 7일이 돼요. 그쵸? 근데 한 달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달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넣었기 때문에 결과로 미리 보기를 보시면 2022년 12월 7일로 원래 1년이 경과하면 2023년 1월이지만 한 달 전이 됐기 때문에 12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는 대충 이렇게 표시가 되는구나 라고 확인만 하시고 취소 누를게요.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문제에서 요구한 형식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다음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요. text 텍스트 함수 값은 조금 전에 구해놨고요. 심표 어떤 형식으로 표시할 거냐면요. 문제에서 연도를 두 자리로 표시하고요. mm, 연, 월도 두 자리로 표시하는데 월 다음에 호까지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 큰 따옴표 닫아 주시고요. 텍스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 주시면 열 너비가 살짝 조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22년 12월 호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구독 기간이 경과한 날짜에 한 달 전 날짜로 구독 완료가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사실 2년이라고 하면 24개월에 한 달 전이 되겠죠. 첫 달부터 구독을 하는 거니까요. 문제에 제시된 식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두 번째 표 1의 잡지명 그 다음 신청 구분 신청 구분 세 번째 구독 기간 데이터를 이용할 거고요. 표 2와 표 3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H3부터 H30 영역에다가 구독 금액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구독 금액은 구독 금액은 정가 표 2에서 찾아와야 되겠네요. 곱하기 구독 기간 곱하기 구독 부스 곱하기 할인율 곱할 거예요. 우선은 구독 금액 H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오른쪽 표에서 찾아오실 건데요. 찾아올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V룩업을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문제를 봤더니 문제에서도 V룩업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먼저 V룩업을 통해서 잡지명에 따른 가격을 정가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V룩업 입력합니다. 찾을 값은요. 오른쪽 표에 가서 찾을 건데 첫 번째 열의 잡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V3셀 데이터를 가지고요. 신표 오른쪽 표 위에서 찾겠습니다. 표 2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요. 첫 번째 열에서 찾고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F4 그 다음 신표 첫 번째 열에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2라고 넣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올 거니까 FALSE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로 일단 수식을 한번 복사했을 때 각각에 해당한 잡지명에 따른 가격 정가를 찾아다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H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곱하기 구독 기간 기간은 2, 3셀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2, 3셀을 선택하시고 곱하기 그 다음에 구독 부수 구독 부수는 G3셀을 선택합니다. G3셀 곱하기 가로 열고 G3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은 표 3에서 데이터를 찾아올 건데요. 신청 구분이 신규냐 구독이냐 재구독이냐 기간 1년이냐 2년이냐에 따라서 할인율이 좀 달라집니다. 인덱스와 매치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오라고 되어 있어요. VLOOKUP은 사용을 하셨으니까 인덱스라고 입력하시고 인덱스 함수는 첫 번째 범위 실제 값을 가져올 범위는 O, 3부터 P, O 영역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소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신표 다음은 행의 위치입니다. 행의 위치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신규면 1, 구독이면 2, 재구독이면 3 이라고 행의 위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매치함수 N만 쓰시고요. 함수 더블클릭 찾을 값은 내가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행의 신청 구분의 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 표 3에 가서 신규부터 재구독 영역 안에서 지금 범위 정한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찾을 데이터는 문자니까 정확하게 일치한 위치를 가져올 겁니다. 0이라고 넣으시고요. 가로 닫으시면 신규면 1, 구독이면 2, 재구독이면 3 이라는 값이 반환이 될 거고요. 신표 이제는 신청 구분에 따라서 1, 2, 10의 번호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치함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더블클릭 찾을 값은 구독 기간을 가지고요. 신표 어디에 가서 O2부터 P2 영역에 가서 O2부터 P2 영역도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행, 열에 교체하는 값이니까 넣어주시면 되겠고 사실 1, 2만 똑같이 구독 기간 1년, 2년만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이 매치는 사실 생략하셔도 돼요. 보다. 자금을 해도 되고 0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지금 넣는 이 매치함수에 대해서는요. 결과는 사실 구독 기간 1년과 2년밖에 없기 때문에 매치를 꼭 넣지 않아도 그냥 구독 기간이라고 넣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네 알겠어요. 지금 뭐가 빠졌다는 얘기고요. 맨 끝에 있는 가로 하나 닫고 신표 인덱스 함수를 다시 볼게요. 인덱스 가로 열고 매치 행의 위치는 신청 구분을 통해서 구해놨고요. 그 다음 열의 위치는 신표 굳이 따로 매치함수 쓰지 않고 1년, 2년이기 때문에 그냥 2, 3세를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매치함수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았고요. 그 다음에 1-1-2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VLOOKUP에 대한 가로를 닫아서 가로의 색깔이 검정색이시면 돼요. 가로의 색깔이 검정색으로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네,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좀 크게 볼게요. 네, 첫 번째 VLOOKUP을 통해서 우리는 잡지명에 따른 정가를 찾아왔어요. 두 번째 2, 3은 구독기간 곱하기 구독부스 곱하기 1-할인율인데 할인율은 오른... 네, 화면이 좀 너무 컸구나. 네, 좀 더 작게 해서 네, 할인율은 오른쪽 표에 가서 찾아오실 거고요. 그 값을 네, 이 표에서 찾아올 거고 그 다음 신청에 따라서 매치함술동에서 행위 위치를 구할 거고요. 열의 위치는 그냥 구독기간으로 1과 2만 있으니까 이렇게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이라고 값을 열의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구독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 사용자 정의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은품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네, 그 다음 사용자 정의함수 public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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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 사은품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구독 기간 신청 구분이라고 입력합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fn 사은품을 작성하여 표 1의 i3부터 i30 영역의 사은품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fn 사은품은 구독 기간과 신청 구분을 인수로 받아 사은품을 계산한 함수이다 라고 해서 구독 기간과 신청 구분 입력하셨고요. 그 다음 이제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 if 구분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if 만약에요 구독 기간이 1년이고 1과 같고 그리고 and 신청 구분이 신규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와 같다면 저희는 fn 사은품에다가 빈칸으로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fn 사은품은 문화 상품권이라고 입력합니다. if 구분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if 구분을 닫아주시면 돼요. if 만약에요 구독 기간이요 구독 기간이 1년이고 그리고 and 신청 구분이 신규이면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공백으로 처리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문화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줄 겁니다. 라고 작성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 거설을 i3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신 다음 사용자 정의에 fn 사은품 선택합니다. 다음 구독 기간 e3셀 신청 구분 c3셀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네 구독 기간 1년이네요. 그 다음 신규네요. 그래서 공백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문화 상품권이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잡지명과 구독 기간을 이용해서 표 4에다가 우등 논술과 월간 뉴런의 구독 기간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썸과 if 함수를 사용한 배열 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o, 굿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썸과 if 함수 둘 다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최종적인 합계를 구할 거니까 썸이란 함수가 들어가고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한데 조건은 잡지명이 우등 논술과 또는 월간 뉴런 둘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잡지명이 입력된 b3부터 b30까지 선택하고요.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니까 꼭 절대 참조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우등 논술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십니다. 첫 번째 조건 가로 닫으시고요. 그 다음 보통의 배열 수식을 작성하실 때는 곱하기 연산자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곱하기 연산자는 엔드 역할이에요. 지금은 엔드 역할로 우등 논술과 월간 뉴런을 조건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더하기 OR 조건으로 조건을 작성하시는 거고요. 가로 열고요. 똑같이 범위를 지정합니다. b3부터요. b30까지 선택하고 그 값이 이제는 월간 뉴런과 같습니다. 월간 뉴런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이 이제 두 번째 조건까지 끝났어요. 심표 첫 번째 조건 만족하거나 또는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다면 문제에서는 구독 기간에 대한 학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구독 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수식을 뭐 복사하실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절대 참조 하셔도 상관없지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sum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요. 연자를 붙이래요. n% 연산자 이용해서 문자 연자를 몇 년 할 때 연자를 입력하시고요. 배열 수식이잖아요. 그러면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등 논술의 구독 기간 월간 누런 우등 논술 월 우등 논술 이렇게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선택해서 합계를 구했을 때 17년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섯 번째는 표 1의 신청 1을 가지고 네. 월별 개수를 구해가서 2로 나눈 값만큼 문제 제시된 문자표로 반복해서 표시하라고 했어요. 반복하는 건 리피트고요. 우선 몇 개를 반복할 건지 프리퀸시 함수를 통해서 분포도를 구할 것입니다. 단 2월 2월 4월 6월 8월 이 숫자는 숫자로 입력되어 있어요. 신청일이 데이터는 날짜이기 때문에 월만 추출해서 2월 1월부터 2월 3월부터 4월 월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M13에 갖다 놓으시고요. 는 음 프리퀸시 바로 가도 될까요? 범위를 지정할게요. M3부터 M18 영역까지 선택하시고요. 는 하시고요. 프리퀸시부터 갈게요. 리피트는 조금 이따 반복 작성할게요. 프리퀸시 선택하시고 데이터는요. 신청일에서 가져올 건데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월을 추출해서 가져올 거예요. 먼스 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먼스 입력하시고 그 다음 신청일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프리퀸시 함수는요.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수식을 작성하기 때문에 수식을 옆으로 복사하는 작업이 없다면 굳이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진 않습니다. 먼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 신표 이제 데이터하는 배열을 가져왔고요. 비결 대상은 항상 최대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1월 3월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2월 4월 6월 최대값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 가로 닫고 배열 수식이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숫자가 구해졌어요. 이 값을요. 그 값을 2로 나눈 만큼 또 이 값을 구한 값을 2로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월별 개수를 구한 후 그 값을 2로 나눈 값만큼 이걸 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잠시요. 2로 나눈 값이라는 건 뭐냐면 1월과 2월이 하나 3월과 4월이 하나 5월과 6월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 결론은 2로 나누어진 값을 말한 거예요. 따로 나누기 2를 하지 않고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1월부터 2월 1년은 12개월 이잖아요. 1년은 12개월 인데 2,4,6,8,10 12로 해서 2로 나눈 값으로 프리퀸시 함수를 통해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값을 반복해서 리피트를 앞에다 추가할게요. 리피트 선택하고 더블클릭 구한 첫 번째 리피트 함수는 텍스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문자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요. 해당된 모양을 선택하시고 쉼표 프리퀸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만큼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끝에 가서 가로 닫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아까 구한 숫자만큼 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 신청일을 이용해서요. 신청일을 이용해서 월별 개수를 구한다. 월별 개수를 구하면 사실 1월부터 12월까지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 값을 2로 나눈 값만큼 이라는 값은 1월부터 2월 3월부터 4월 이라고 표시하는 그 내용을 문제에서는 2로 나눈 값만큼 이라는 내용입니다. 1월부터 2월이 2개월 단위로 그 말이 맞겠네요. 2개월 단위로 구한 값을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반복해서 표시한 결과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작업과 계산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석작업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피버테이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을 먼저 참조하시면 B4셀부터 피버테이블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시작셀을 B4셀을 선택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그 다음 현재 데이터는 메모장 TXT 파일을 이용해서 피버테이블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텍스트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 한번 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여러분이 설치해 놓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상설기출문제 폴더 안에 항공현황이라고 저장된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져오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가져오신 데이터는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시고 다음에 그 다음 하기 전에 내 데이터의 머리끌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도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항공현황점 텍스트 파일을 이용하시오. 원본 데이터는 탭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을 한 거고요. 내 데이터의 머리끌 표시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 데이터의 머리끌 표시를 꼭 체크해 주시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 다음 구분기호는 문제에서 탭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특별한 어떤 열을 가져와라 가져오지 말라라는 언급이 없어요. 그렇다면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시면 되니까 이 상태에서 마침을 누르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선택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문제에서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라는 옵션을 선택해야만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수 있어요.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하시기 전에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 체크하시고 피버 테이블 보고서 확인 한번 누릅니다. 화면에요. 피버 테이블 필드 영역과 그 다음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피버 테이블 작성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피버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미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공 월을 선택하셔서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출발 공항을 선택하셔서 열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 여객을 값에다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화물을 값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따로 또 추가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나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필요하지 않으면 닫으시면 돼요. 언제든지 표시할 수 있으니까 잠깐 창을 닫아 볼게요.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과 미치는 그림을 참조해 설정하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여 형식으로 표시하고 디자인 탭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여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시그마 값 필드를 핵 레이블로 이동하시오. 그러면 분석 탭에서 필드 목록을 표시해 놓으시고요. 열 레이블에 있는 값을 핵 레이블에 배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드래그하셔서 이동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항공월은 그림을 참조하여 그룹에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날짜 데이터라면 월로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화면에서 살짝 다른 거는 앞에 플러스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그룹이 만들어진 거는 이렇게 플러스 기호가 표시가 돼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에 가셔서요. 우리 다시 월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5월 6월 7월 앞에 있는 플러스 기호는 표시가 안 되죠. 월을 항공월을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셨고요. 여기가 그 다음 화물에 대한 표시 형식은 갓필드 설정의 숫자 범죄를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여객과 화물은 합계가 아니라 평균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하고 더블 클릭 클릭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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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를 평균 선택 선택 표시 형식 숫자 천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 체크 하시고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 선택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천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되어서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계 화물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평균 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표시 형식에 오셔서 숫자 천단위 구분 기호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갓필드 설정을 이용하지 않고 평균을 표시할 수도 있죠. 마우스 오른쪽 갓 요약 기준에 클릭 하셔서 여기서 평균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함수와 서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갓필드 설정을 활용해 봤습니다. 다음은 열의 총압계만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총압계에 가신 다음에 열의 총압계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열의 총압계만 설정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 피버테이블 스타일을 보통 14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버테이블 스타일에 가셔서 보통의 마우스를 갖다 놓고요. 14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갈 때마다 숫자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버스타일 보통 14 클릭합니다. 제주공항에서요. 제주공항의 5월 여객 입니다. 그렇다면 H 딱 10셀이 해당이 되겠네요. H 10셀을 선택하시고요. 제주공항 아 H 10셀 아니 H 7셀 이에요. 6월 달 데이터 였네요. 5월 달 데이터 니까 제주공항 5월 데이터 는 H 7셀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더블 클릭을 해요. 그러면 제주의 5월 에 해당한 데이터만 별도의 시트에 추출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 하셔서 5월 제주 공항 으로 입력 하라고 되어 있어요. 5월 제주 공항 이라고 입력 하고 엔터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왼쪽에 위치 시키 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더블 클릭 하시면 현재 작업 하던 시트 바로 왼쪽에 시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시트 위치를 바꾸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다음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 하셔서 A2 부터 A24 영역 을 선택 하십니다. 영역 의 데이터를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 하여 표 1의 A2부터 G24 영역 에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 하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셔서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 합니다. 1단계에서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2단계에서는 공백으로 구분이 되어 있대요. 탭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공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3단계에서는 특별히 어떤 열을 가져오지 말라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3단계에서는 마침을 누릅니다. 그러면 A2셀부터 시작해서 G24 영역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텍스트 나누기를 통해서 나누어진 걸 확인할 수 있구요. 다음은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요. 공항명별 여객과 함물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항명이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IE부터 KU까지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구요. 우리는 평균 값을 구할 겁니다. 참조는요. 첫 번째 열이 공항명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 여객과 함물의 제목도 들어가서 여객 함물의 데이터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추가를 한번 클릭하시구요. 범위 정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사용할 레이블을 첫 행과 왼쪽 열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하시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서식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작성하신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작업 두 문제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기타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한 후에 계열 순서를 변경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트에는요. 2020년과 2021년과 2022년만 있어요. 2019년의 데이터는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일단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한번 누릅니다. 데이터 선택을 누르시면 현재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2019년 데이터만 좀 지우고 싶어요. 물론 범위를 구분 선택하고 20부터 22년까지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존의 범위를 삭제하고 새롭게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구요. 또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행과 열을 일단 한번 전환을 시키구요. 2019년의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선택하고 제거를 누르면 2019년의 데이터를 뺀 영역으로 차트가 표시가 되어 있고 다시 한번 행렬 전환을 누르시면 2020년 21년 22년 해서 차트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를까요? 두 번째 전시 근로역 계열에 전시 근로역 마지막에 있는 막대를 얘기하네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합니다. 전시 근로역은 차트 종류를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구요. 보조축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차트 종류만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시기 크기를 10으로 지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꺾은 선형을 다시 한번 선택하신 다음에요. 마우스 오른쪽 다음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하시고 첫 번째 어 치우기 미선의 표식을 클릭하신 다음 표식 옵션에 가셔서 기본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 크기를 10으로 우리는 수정합니다. 문제에서 크기를 10으로 수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해 주시면 되겠구요. 좀 커졌어요. 다음은 차트 제목을 비이셀가 연결하여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수식 입력줄에 오셔서 등호 입력하신 다음 비이셀에 연결하겠습니다. 라고요. 비이셀 선택하시구요.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 입력하셨고 가로축 제목과 세로축 제목은 차트 요소에 오셔서요. 축제목을 클릭하신 다음 기본 가로와 기본 세로를 선택합니다. 기본 가로의 축제목을 문제 봤더니 연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또 입력하시고 다음에 세로축의 축제목을 선택하시고 인원수라고 입력하는데요. 입력하시고 세로축에 대한 제목은 문제에서 스택형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세로축 제목을 선택하구요. 그 다음 맞춤에 오셔서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으로 선택합니다. 다음은 현역 계열의 현역 계열의 2021년 요소에 대해서 선택합니다. 그럼 전체가 선택이 되구요. 현역이면 네 선택하시고 다시 첫 번째 현역을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아 왜 전 순간 뭐가 좀 다르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다르냐 막대의 높이가 조금 달라요. 근데 첫 번째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한 후에 계열 순서를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을 제가 안 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 갓표시 조금 있다 하구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구요. 아까 2019년 데이터 삭제하는 것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구요. 보충력이 먼저 가 있고 그 다음에 현역이 두 번째 있거든요. 근데 보충력을 선택하고 순서를 좀 바꾸는 작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위로 이동 눌러주면 보충력이 먼저 왔구요. 그 다음 현역이 와서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막대가 표시가 될 겁니다. 강의 보시면서 뭐가 좀 다르네 라는 느낌이 드셨을 건데요. 데이터 선택에서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주시면 되구요. 이제 2021년도에 현역 선택하면 이렇게 두 번째 막대를 선택하시면 돼요. 전체가 선택이 되면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하나의 요소만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기본적으로 위쪽에 표시가 됩니다. 세로축의 축 단위를 왼쪽에 있는 숫자 축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축 옵션에 옵니다. 축 옵션에서 최소값은 0부터 시작하는데 최대값은 5000이 맞아요. 그 다음에 주단위가 현재 500인데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1000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1000으로 수정해 주시면 주단위가 좀 수정이 되었구요.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차트 문제를 같이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기타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에서는 첫 번째 기록을 하시기 전에 단추부터 그려서 매크로를 기록하는 작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단추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개발 도구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에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시고 클릭하신 다음 위치가 H2부터 I3 영역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Alt키를 눌러서 H2에 맞추고 I3까지 드래그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매크로 어떤 매크로를 만드실 거냐면 아파트 동호수 라고 입력하시고요.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기록 누르시면 매크로 이름이 맞습니까? 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C3부터요. C16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오른쪽 형식에다가 문제 제시된 조건을 작성하는데요. 아파트 동호수가 만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숫자 하나 둘 셋 넷 만 이상이면 우리는 X단지 그 다음에 단지 입력하는데 X라는 거는 X라 넣지 않고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입력하시고 단지 그 다음 YYY Y가 4번 있어요.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고 몇 호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입력하시고요. 다음 만 미만 미만 데이터는 다시 한번 단지 나머지 4선은 단지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에 지금 한 칸의 스페이스가 좀 있네요. 몇 단지 할 때 한 칸의 스페이스 띄워주시고 마찬가지로 한 칸의 스페이스 띄워서 큰 단편 문 꺼서 먼저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 호까지 입력합니다. 잠시 몇 단지 만 이상이면 만 이상이면 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만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면 세자리로 끊어서 호를 붙이겠습니다. 제가 여기 큰 따옴표 묶었네요. 0을 큰 따옴표 묶어서 왜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보기가 뭐가 다르게 나와서 찾았어요. 3단지 202호 입니다. 라고 할 건데요. 우선 조건을 볼게요. 만보다 크거나 같다면 첫 번째 숫자 하나 끊어서 단지 라고 붙일 거고요. 나머지 숫자 네 개 붙어서 호라고 붙이고 첫 번째가 끝납니다. 만보다 작아요. 그 데이터는 9999까지가 해당이 되겠죠. 그 데이터는 첫 번째 숫자 하나만 끊어서 단지 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 쓴 다음에 호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만 이상과 만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에 따라서 서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서식 작업을 다 하셨다면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한 매크로 단추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문제에서 텍스트를 아파트 동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아파트 동호수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개발 도구에 삽입에 단추를 클릭하시고 위치에 오셔서 H5부터 I6 영역에다가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H5부터 I6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은 정기 사용량 이라고 입력합니다. 기록을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이 정기 사용량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범위가요 2 3 부터 2 16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조건이 1000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색깔명을 먼저 쓰셔도 되고 조건을 먼저 쓰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많이들 색깔을 먼저 작성을 합니다. 빨강을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 조건 크거나 같다 1000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1000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1000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고요. 1000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샵커마 샵샵샵 또 샵커마 샵샵영 둘 다 맞고요. 그 다음 숫자 앞에다가 별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별표를 문자 처리해서 한글자음 미음 입력하고 한자키 별표 입력하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문자 하나니까 큰다운표 생략해도 자동으로 큰다운표 처리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끝났어요. 세미콜론 그 다음 150 미만이면 파랑색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파랑 먼저 쓸까요? 파랑 그 다음에 조건은 작다 미만이니까 150 이라고 쓰시는 거고요. 파랑색 숫자 앞에 별을 넣는데 별의 모양이 투명 아래가 비어있는 별을 넣습니다. 그 다음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다시 세미콜론 두 번째 조건이 끝났어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숫자로 표시하래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넣습니다. 네 그래서 조건이 천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천 단위 구분교를 표시하면서 별표 채워진 별을 넣고요. 150 미만이면 파랑색으로 표시하는데 숫자 앞에다가 채워지지 않는 별표 하나 넣고요. 숫자 대신하는 기호 0 넣으시고 나머지는 숫자로 표시하려고 했으니까 0만 넣어주시면 돼요. 다 작성이 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눈으로 보셨을 때 천 이상과 150 미만을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죠. 맥크로 기록을 다 하셨어요.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문제에서 요구한 텍스트는 정기 사용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면 매크로 두 문항의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기타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 다시 3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BMI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폼이 나오도록 프로세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개발도구에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 BMI 등록 단추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클릭하면 우리는 BMI 등록 점 보여주세요 라고 쇼라고 폼 이름 점 쇼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디자인 모드 끝내고 클릭했을 때 폼이 나오는가 이름 굿 분류 분류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어요. L6부터 L12 영역의 데이터를 여기 분류에다 콤보 상자에다 연결하실 거고요. 프로세제 작성하고 스피 단추를 여기 위로 아래로 클릭할 때마다 몸무게가 일식 증가하거나 감소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료까지 볼게요. 종료를 클릭하면 오늘 날짜 시간을 표시한대요. 어디다가 I3셀에다가 표시할 거고요. 글꼴 스타일을 기울인꼴로 설정한 후에 폼을 종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비주얼 베이지 클릭하시고 왼쪽에서 BMI 등록 폼을 선택한 다음 코드보기 갑니다. 개최에서 유저 폼을요.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 폼 초기화 작업은 콤보 상자 이름이 cmb 블루 cmb 블루 점 로우 소스는 L6부터 L12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스피 단추를 클릭할 때마다 몸무게가 1식 증가 감소하도록 그러면 개최해서요. 문제에서 말한 스피 단추는 spn 몸무게입니다. 변경될 때마다 체인지할 때마다 값이 txt 몸무게 값이 txt 몸무게 값에다가 spn의 spn 몸무게에서 선택한 값에다가 곱하기 1을 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스피 단추 위로 누르면 1식 증가 아래를 누르면 마이너스 1식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폼 초기화 그 다음에 스피 단추까지 작성을 해보셨고요. 하나 둘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종료를 먼저 할게요.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개최해서 cmd 종료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프로세션은 클릭에 선택이 되어 있을 거고요. i3셀에다가 오늘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i3셀에다가 i3 대선 문자 상관없고요. 날짜와 시간을 다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now를 입력하시면 돼요. 함수 이름 now i3에 i3에 글꼴 폰트 그 다음에 기울인꼴 이탈리 it 그 다음에 alic 입력하시고요. 그 값을 추르 값으로 주겠습니다. 기울인꼴을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폼을 닫겠습니다. unload me 라고 입력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그 다음 bmi 등록 단추를 누르면 폼이 나오는가 분류의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스피인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숫자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확인해 보시고요. 종료를 클릭하시면 i3셀에 오늘 날짜와 현재 시간이 입력되고 기울인꼴로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요. 개체에서 등록을 선택하시고요.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의 표에 입력되도록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프로시절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깐 창을 닫아 볼게요. 기준을 이제 b5셀을 기준으로 우리는 데이터를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해 볼 거예요. b5셀부터 시작해서 연결된 행의 개수는 두 개입니다. 위쪽에 오늘 날짜 있는데요. 그 중간에 4행의 데이터가 바로 연결된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진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b5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는 2가 구해지고요. 우리는 7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예요. 위쪽에 연결되지 않는 1행부터 4행에 4도 할 거고요. 새롭게 입력할 행을 더해서 플러스 5를 하게 되면 우리는 새롭게 입력할 행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b열은 열의 번호가 2 c열은 열의 번호가 3입니다. 그 다음 또 보셔야 될 게 남자를 선택하면 우리는 성별에다가 남자라고 쓸 거고요. 열을 선택하면 opt열을 선택하면 여자라고 여기에 성별에 입력을 하실 겁니다. 나머지 계산하는 거는 이제 직접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아까 등록을 클릭하면 입력할 행의 변수를 하나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i라는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한글 입력했다 영문 입력했다 바꾸기가 번거로워서 i라는 변수를 사용하는데 여러분은 한글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입력 행이라는 변수로 쓰면 안 되나요? 가능하세요. 입력 행이라고 쓰셔도 돼요. 그냥 행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아니 쓰셔도 돼요. 네. 한글 썼다 영문 썼다 불편할까봐 저는 i라는 변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변수는 여러분이 임의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range 기준이 아까 우리 b5셀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했죠. b5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current region 행의 기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이 연결되지 않은 4개 행과 새롭게 입력할 행을 도해서 플러스 5를 했습니다. 셀즈 i, b열은 두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 행에다가는요. 잠깐 보니까 번호는 b열의 데이터는 입력할 행 번호를 이용해서 일련번호를 입력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썼던 거와 같이 range b5셀을 기준으로 current region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을 합니다. 이따 좀 수령할 거 있으면 다시 볼게요. 그 다음 셀즈 i, 세 번째 C열에다가는요. txt 이름에서 입력받은 값을 넣겠습니다. 한영키 txt 이름 좀 복사해서 쓸까요? ctrl c 눌러서 ctrl v 세 번째가 아닌 네 번째 열에 대해서는요. 네 번째 열은 cnb 분류에서 분류해서 선택한 값을 넣겠습니다. if 만약에요 opt 남을 선택을 했어요. true 값이라면 된 우리는 셀즈 i, o에다가는요. 남자라고 표시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else 여자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했을 때 남자 여자 if 구문을 사용했으니까 and if 로 구문을 닫아주시고요. 그러면 c열에 대한 성별까지 작성이 됐네요. 다섯 번째 열까지 이열까지 f열 갈게요. f열은 f열은 i, 6 여섯 번째 열에 대해서는요. 생년월일 txt 생년월일에서 입력받은 값을 넣겠습니다. 값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 나이는 현재 날짜 연도에서 생년월일의 연도를 뺀 값으로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cells i, 7 일곱 번째 열에다가는요. 현재 날짜의 연도를 구해서 이열함수를 통해 가지고 오늘 날짜의 데이트 함수의 연도를 구한 값을 가지고 이열함수를 통해서 cells i, 6 에서 입력받은 날짜를 날짜의 연도를 뺀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실 수 있고요. 또는 left 함수를 이용하셔도 돼요. 또는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의 왼쪽에 네 글자를 추출해 오겠습니다. left 함수를 이용해서 cells i, 6 에 있는 네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또는 방법은 여러가지에요. txt 생년월일에 가서 네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심표 네 글자 여러가지 방법 다 맞아요. 이열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하는 방법도 가능하시고요. 또는 셀에 가서 왼쪽에 네 글자를 가져오셔도 되고요. 또는 컨트롤에 입력된 값에 왼쪽에 네 글자를 가져오셔도 되고요. 다 맞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몸무게를 몸무게는 입력받은 몸무게부터 넣을까요? 셀즈 아이컨마 여덟 번째 열은요. 몸무게를 넣습니다. 또 아홉 번째 열의 값은요. 키를 넣습니다. txt 키에서 입력받은 값을 넣습니다. 밸류는 값이라는 거예요. 숫자는 숫자 문자는 문자 형식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열 번째 BMI는 계산식이 나왔는데요. 열 번째 열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 몸무게 셀즈 아이컨마 8에서 입력받은 값 나누기 가로열고 키 셀즈 아이컨마 9에서 입력받은 값 나누기 100 가로 닫고 꺽쇠 2 2제곱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나와있는 그냥 식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되는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입력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의 데이터로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요. 그리고 실행 한번 할게요. BMI 등록 눌러서 이름은 강호동 분류는 특수검진 성별은 남자 생년월일은 뭐 1970 그 다음에 뭐 10월 1일 몸무게 2미로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스피 단추를 이용해서 입력하셔도 되고 직접 쓰셔도 되고요. 키 2미로 입력해 보시고 등록 버튼 누릅니다. 등록을 눌렀을 때 우선 번호는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 기준이 P5셀로부터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 구했고요. 그 다음 이름 검진 성별 생년월일 나이 그 다음에 몸무게 키 BMI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종료 버튼 누르시면 내 시간 좀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는 기준을 가지고 B5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합니다. 연결된 행의 개수 구하시면 되고요. 하나 둘 그 다음 이름 다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석과 기타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nya 0 62 62 52 65 61 67